.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 두다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셈블 TV 입니다 짝짝 짝. 짝짝 짝 쓰? 그건가? 아 모르겠네요. 예, 오늘도 오랜만이네요. 오버워치요. 예. 저 데미지, 저 딜러로 갑니다. 저 딜러 자신 없는데, 딜러로 갑니다. 오래 잡고, 예. 잠깐만! 아이, 왜? 탱크를 해야지. 왜요? 디바만 챙겨야. 아이, 저 디바 군무기이긴 해도. 디바 군무기이긴 해도. 오빠, 이거 레고야? 어, 이거 바스티어 레고 스킨 생겼어요. 아니, 아니요. 가지려면, 경기 9판이니까 3판 정도 이겨야 돼요. 경기 9판이니까 3판 정도 이겨야 돼요. 오케이, 저 준비됐어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 뭐야 저거. 누구 쓸거야? 저거 왜 뜨는거야? 저거 왜 뜨는거지? 아, 너 진짜. 어, 저런 렉 원래 있어요. 어, 저런 렉 원래 있어요. 아, 음. 빨리 와, 빨리 와. 들어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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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왕창 들어온다, 야. 갑자기. 갑자기 4개가 들어왔어. 오, 뭐야. 왕창 들어온다, 야. 갑자기. 잡힌건가요? 잡힌건가요? 윌리야, 좀. 잡힌건가요? 어, 나이스. 에이, 에이, 에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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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브론즈로 떨어지면 안되니까 유지를 해야돼. 유지를 해야돼. 유지, 유지를 해야돼요. 와, 유지를 해야돼요. 와, 유지를 해야돼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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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무기를 가졌는데, 브론즈로 떨어지면 좀, 아, 민망이죠?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에두더지어 어셈블티비 화이팅! 화이팅하러 얹혀주시면 저희는 이길 수 있도록 기운을 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다음판은 다른 녀석을 사용할까요? 다음판은 다른 녀석을 사용할까요? 네. 다음판은 뭘 사용할까요? 그러게요.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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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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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현수 막 때리는구나. 왜 이렇게 안와. 왜 이렇게 안와. 왜 이렇게 안와. 금부위가 2명이야. 이거 한조도 금부기 같은데. 한조도 금부기 같은데. 한조도 금부기라고 얘기했잖아. 한조라고는 안들렸어. 퍼리. 흐를라. 오케이 화이팅. 수미를 위해 달리자! 흐를라. 오우! 껍데기야. 오윽! 와! 나... 2번! 오우! 오우! 오케이! 여기 안에 이것도 먹어라. 겨구! 와허. 오케이 다시 6백. 뭐야 줄게요. 뭐야 줄게요. 와 여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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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리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요. 오!! 네 방귀와 부서졌어. 방귀 부서졌어. 와! 또 하나 정말? 공기 잘했어요! 몸빛이 나세요! 땡큐 모이라 감사합니다 아직 100% 피가 꽉 채지 않아서 그런거 아니까요? 오 막았다 뭐요? 한정말 먼저 먹었어 아 걱정마 나 피 많아 뭐 모이라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게 신기한데 오케이 대거님 귀를 터준다 똘짓 오케이 똘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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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 이겨끄라 오오 메르시 메르시 아 안돼 메르시가 라인 사야됐다 메르시가 라인 사야됐다 아 밥 때문에 메카 부서졌잖아 오케이 제발 죽일 수 있는데 아 아니 아 아 어쨌든 우리 팀 안에 들어왔어요 안죽었죠? 아 안죽었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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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행이다 가고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당하지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당하지마시고 지금 얼마나 돼 죽자 이거 진짜 얼마나 돼 죽었어요? 다 다했어요? 아 나 폭탄 버리고싶은데 저기 라인 사야됐다 때문에 못보내겠잖아 아 나 폭탄 버리고싶은데 아 라인 사야됐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음 최근에는 좀 빨리 부서지는 왜 질 수는 없어 지면 안됩니다 아 왜 이렇게 안죽냐 이뻔 왜 이렇게 안죽냐 아 아 아 예상치 못됐다 제 기술 뺐다 와 와와 와 얘들 너무 잘해 저 폭탄 보내고 돌 폭탄 보내고 돌진할까요 그냥? 오케이 폭탄 보내고 돌진합시다 디바공을 길을 터는데 사용합시다 야 그냥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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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메르시 전환 안에 들어가야돼요 달려가요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야돼? 아 내가 길을 터줄때 안들어가고 모았어요 아 아 제발 아아 오케이 트레이스 땡큐 트레이스 땡큐 어 제발 시간 끌어져 비벼주세요 모두 못 안에 못 들어가야돼요 오케이 잘하고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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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제발 오케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진짜 아살나살됐다 진짜 레알 레알 아살라 와우와우와우 어 라인 방벽 다 보이죠 오 호 호 잡맞고 오케이 잘했어요 위Ze일리자 나 언제 여기 안에 들어갔데 안전하게 여기 밖으로 빠지고 에이 네! 안돼! 아! 안돼 안돼! Thank you 저게 뭐야. 어 접근 잘했다 안에 들어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얼마나 오래 버틸지 저는 몰라요 밥 좀 처리해주세요 일 있어 처리해 오케이 딱정으로 처리 이게 딱정이야 놈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엔 질렀다 으아아아 총알이 방벽을 뚫어 근데 그게 신기하네 아 저기 방벽 있었는데 어떻게 뚫린대 와 아이 아까웠네 아깝다 아깝다 와 아 으아 사케 스케일 바로 뜬다 으어어 쓰기이님 아소비디님 저...저도 100% 되면 알려줄테니깐 그때 우리 같이 사용해요 들어가서 협동 공격이죠 아아 아아 아이 아아 리퍼좀 잡아 리퍼 너무 약을 나요 아 나 진짜 다시 26. 누가 옆에 뭐 다가오는건 아니지 올게요x2 빨리 맥쿠카 타고X2 요만암 suc just 오케이 시간 틀어주기였어 어쩔 수 없었어 아 왜 아무도 안하아 저기요 다 죽었어 아 나 진짜 방어라도 열심히 합시다 방어 아 알겠어요 저 다음반에 라인할까요? 라인하르트? 저 다음반에 라인하르트 할까요? 아니 저요 아니면 님이 원하면 아 잘 수 있어 뭐야! 저절로 내! 저절로 내! 그래 렉 깎아 있어요 뭐야? 어 저런 렉 깎아 있어요 뭐 다른 버튼 눌러야 돼요 저런 렉 깎아 아니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 아이 뭐 망가.. 부서.. 부서트리지 말고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고 있어 뭐 누른거에요? 님이 뭐 보이스 채널 나왔다는데 아니 뭐 상관없어요 이거 녹화하는데 상관없습니다만 뭐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님이 보이스 채널 나왔다네요 어 어 다음판에 라인갈까 아니 근데 그러다가 왠지 질거 같아서 두렵고 자 난 위에서 손쪽하겠다 으흐흐 아몬 아니 이거 아냐 이거야 아 아 역시 아 나 다른 애들도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데 아 이게 내가 라인이 두번째구나 저쪽에 저쪽에 디바했다 야 저쪽에 디바했다 저번판에 오리사였던 애 저번판에 오리사였던 애가 지금 디바한다 야 아 저 방패에 피 없어서 그래 아 ㅇㅋ 난 예상하는거야 예상하고 방향을 생각해서 왔다 오케이 너 덤벼봐 덤벼봐 내가 힐 먹어도 내가 피는 훨씬 많지 오케 내가 웃음 어 오케이 예에에에에에에에 아 아 암 암 아 왕창 쏴아여! 왕창 쏴아여 아아아아아아아.... 에엣 에엣 아악 아응 나 뒤통수당했네요 일하니깐 뭐하는거야? 거봐 죽어 어떻게 거대멍치를 혼자서 상대가 된다 해도있긴 있지 왜이렇게 무서워 죽지마세요 죽지마세요 아 나 정말 저 진입 못하겠네요 아니 진입만하면 죽을까 아아 어허 어이씨 피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아아 으으 아아아 아유 아아아아아 아 아 알았어 아 잘하느냐 쟤 왜이렇게 안죽어 왜 쟤 왜이렇게 안죽어 아아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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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날씨 나가요 님 정클래 잘하잖아요 정클래 안하고 리포를 할래 리퍼도 좋지 건드렸다고? 아 괜찮아요 뭐 심한게 아니면 돼요 아 저 아 나 괜히 부숴네 어 뭐야 아 저거 우리게 아닌줄 알았더니 아 저게 우리 편인줄 알았더니 아 저기 밖에 정클에 함정이 있을수도 있어요 밖에 정클에 함정이 있을수도 있어요 밖에 정클에 함정이 있을수도 있어요 네 난 이 가스들을 다 없애고있어요 안속아 이놈들아 이번에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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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속아 와 진짜 내 에임봐라 너무 안좋다 아아아아 아 나 다른애를 솔저로 확살해주고 아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빼앗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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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겐지 튕겨내기 굉장히 싫어 거의 다 튕겨내자 나 레이저 빼고 다 튕겨내자 어 나 겐지한테 잘 튕겨내는 쟤가 바스티언이 있어요 바스티언 미니건은 빠악 쏟는데 겐지가 다 튕겨내자 맞아 아이 겐지 그거 좀 너프해주세요 겐지 튕겨내기 좀 너프해주세요 너프 아우 아아 아아 와아 와아 겐지 핵쌍이다 나 겐지랴까 니 겐지 채널 안에서 못하잖아요 아우 아우 오늘 정크래쉬 나쁜애다 저기 함정 아 운 좋았어 또 나 한 번 속으니까 또는 안 속아 오케이 오케이 잘가져 트렛 니키 어 와 씨 아아 아 나 겐지 겐지 개 싫다 씨 난 핵 싫어 와아 와아 개지 왜 그러고 살았는데 진짜 아 너무 살리잖아 와아 나 겐지랴 또 겨우이 살았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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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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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가는 줄도 모르다고요 이 주변에 겐지가 있을수도 있어요 저 겐지가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찾았다 근데 겐지는 아니야 트레이서야 오져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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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올리는 캐릭터한지는 난 몰랐네 아아 아 약올리는 캐릭터가 강력한 캐릭터가 인자잖아 아 나 다른애로 간다 아아 우와 어 나 누구로 가지 아하 약올리래 얼레리 꼴레리로 간다 아 약올리는 어 아 썸바라 개시라는데 근데 꺼진다 타이어 뭐하는데 어 오케이 오케 으잇 아 뭐야 저 분명히 내 설치할 때가 어디갔어 아 살려줘 으잇 으어 와 아 으아 다시 갑니다 아 다시갑니다 어 오 와 OK 정클 에 왕창 맞았어요 정클 에 휠 먹으러 갔다 정클 에 비스드 아아 나 눌렀잖아 아 그 겐지 나왔다. 어 다행이다. 그 겐지 나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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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 생각이 좀 미스트는 할 줄 아나 보니 쟨는 와 와 미안해 자 오케이 에이킹했어요. 쟤 놀랐어요. 어 근데 미안해. 피 두개밖에 없어요. 피가 말그대로 E야? 피가 말그대로? 와 시끄럽다. 나 용검. 나 용검. 어. 나 용검. 나 용검. 이 핵이 용검으로 다 죽일 거야. 역시 손브라는 약 올리는 잼. 손브라는 약 올리는 잼이야. 진짜 아파. 이 핵이 용검. 와 나 투명 왜 해야되. 어. 나 킬이 봐. 어. 나 킬이 봐. 어.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 타이밍 벗어. 와. 타이밍 벗어. 와. 진짜. 와. 진짜. 나 누구하지? 으아. 파이팅. 이번에는 이깁시다. 솔직히. 어. 솔직히. 두 번 지면. 하나에 온몸을. 접어요? 아. 아. 나 라인 하려고 했는데. 에이. 라인 빼앗겼어. 아. 괜찮아. 근데 나 디바 실력이 더 괜찮으니까. 이게 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응. 오케이. 워밍 업 댄스. 워밍 업 댄스. 워밍 업 댄스. 아. 나 함 따라. 그죠? 아니. 뭐야. 아닌가? 아이. 몰라. 됐어. 됐어. 아. 아. 여기 술집. 아. 아. 으악. 여기 약간 식당 같기. 여기 약간 술집인가. 식당인가. 그리고 여기 약간. 옴닉 시체. 바스티언 형제. 바스티언 사천의 시체. 그거 보면 되고. 여긴 라인하트가 있는 곳이야. 에. 라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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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런. 크로세이더들이 사는. 응. 한때. 한때는. 한때는. 한때는 여기 살았지. 근데. 지금. 라인하. 크로세이더. 아니. 크로세이더. 라인하. 이거 라인하트는. 크로세이더 종교에. 팜. 오쑤. 어우야. 아. 얘네. 얘네. 진짜 아프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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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잠깐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오케이. 밥. 얌. 오. 히리. 맛있어. 와. 나 진짜. 이거 뚫고 가야되요. 이거 뚫고 가야되요. 이거 뚫고 가야되요. 저거 뭐하니. 저거 나한테 왕성맞았네. 날 못봤나봐요. 이쪽으로 저거 못봤나봐요. 이쪽으로 저거 못봤나봐요. 꾸덕. manufacturer. 티셔 knight 유시장의ili oh, 굳이. 효과, Ian. 악기. 教律 momento. 저기 쓰 Dans. 어휘. 안쪽으로 팔. 고 Firefox. 오케이.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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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늘어가야되요. 앞으로 늘어가야되요. 앞으로 밀어짞아야 되요. 앞으로 내가 너무дыдee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밀고 가야됩니다 앞으로 밀고 가야되요 앞으로 밀고 가야되요 저 비빕니다 시간 끌을게요 얘 왜이렇게 잘해 한 명이 아니라서 그러세요 1대2 아 1대2네 오케이 겐지 관전 겐지 관전 아아아아아 이거 튕겨내기 있지 않아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설마 설마 위험해당하는거 아니지 설마 위험해당하는거 아니지 두번에서 패러 아니까? 아니까? 뭐라고 말하지 2연패라고 말하지않나? 그냥 뭐 헷갈리 어 아 아 나 저 구슬에 죽었지 뭐하세요? TV TV랑 부숴봐요 TV랑 부숴봐요 아 수백만은 물어내 수백만은 물어내세요 오케이 우리팀 잘한다 앞으로 밀고 간다 오케이 우리팀 잘한다 아 저 루시오 아 루시오 보소 오케이 모두 모이십쇼 모두 모이세요 모두 모이세요 모두 모이세요 오케이 여기 아들 계속 쏟아본다 오케이 계속 쏟아보면 얘가 무서워서 못나오는거 어? 어? 와와와와 와와와와 와 다행이다 피 절발만 달아서 다니겠지 좀 멀리 있을 때는 다른가 음 갚어 야 자폭 슈퍼 작품! 예쓰!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아 근데 이 용검 살짝 쓰레기임 와 진짜 와 4명과 또 누구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4명 죽이더라도 누구 죽였다고 다섯명 죽였다고 하면 되죠 밥 밥 밥 밥 밥 아 해치글동 해치글동 아우 미안해 아우 계속 맞췄는데 안죽어 와아 아우 감동적이었다 감동적이었다 진짜 아 감동적이었어요 와 여러분들 감동적이었어요 굉장히 굉장히 오랜만에 아니 아니 오버워치 아는지도 꽤 됐고 오랜만에도 막 쿠폰으로 왕창 죽이다보니 감동적이었어요 아 맞다 옥집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 맞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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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에서 헤헤 으깰 라인 어머넹 집기바 26명 집기바 21명 으으으 으 patri 돼!! 오 오 오케이 낫습니다 아 안돼 고릴라 나왔다 고릴라 나왔다 으아 원소니가 왔다 원소니야 고릴라가 아니야 후오 으어어어어 아이 고릴라야 고릴라야 이 크기가 이종드리면 고릴라야 아 나 다 가릴 뻔했다 침팬지 아니야? 침팬지 아 침팬지 아 뭐앉다 진짜 야' 와 진짜 와 와 와 와 와 아 얘네 왜 이렇게 아싸 아 아 잠깐만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서 막 다 못 보내겠다 아 피 없었는데 다 피 없이 와 나 진짜 와아아아 와 진짜 아 행운 믿고 제발 아 2명 오케이 응 2명도 괜찮아 근데 2판에 죽을때봤던 아아 아아 으쩌져봐 아 아 아 왜 아 왜 안 아 진짜 나 가고있어 아 모이라 진짜 아깝다 야 이것들아 야 모이라 진짜 아깝다 이거 간발의 차이 나 자꾸 지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머리가 아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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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우리가 밀고 간 지점까지 그게 어디 약간 어디서 약간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딘데? 그거 우리 에드더지 첫영상 때 거기까지 갔다가 우리 역전패 당했잖아 아 내가 그 처음에 내가 했잖아 어 이거 아 맞다 이거 알려드립니다 에드더지 첫영상 소울즈76은 어 저 아니라 저 아니라 어 어셈블TV였습니다. 어흠 어 세븐TV 이거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패배해가지고 응 아쉽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같이 녹화나 빠네라고 할까요? 이거 왠지 빠네가 더 쉽잖아 아니 빠네가 더 쉽잖아요 그건 인정해야죠 빠네가 더 쉽다는 사실 인정해야죠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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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나 다행팀 죽이 진짜 쩌네 감사합니다 힐러 아 네 힐러 죽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부터 안될께요 제발 네 힐러 죽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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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지키들거라고 내가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와 진짜 와 이런 아니 저 길에서 막아야되요 어떻게든 저 길에서 막아야되요 또 너무 이곳ty 굴렉 아 잠깐만 너무 소리질렀어 목좀 진정하고 준비 어 자리와 잘해놔 나 두조합이 엄청 두렵던데 요 facilities 엥마 형님을 이기게 형네ären 아.. 지금.. 아.. 어때? 아아.. 리퍼! 아아아아악! 아아.. 나 리퍼는 못잡아! 나 리퍼는 못잡아! 으아악! 내가 이겼어! 아아악!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아악! 오케이! 먹었다! 먹었다! 아 먹고 죽었어! 아 먹고 죽었어! 아! 안 돼! 우와! 진다고 또! 또 진다고! 아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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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빨리 가봐요! 누가 빨리 가봐요! 아이씨! 그냥 엿들게 죽자! 그래! 또 죽었어! 아이씨! 다음에 또 부르지 마! 아 나 정말! 그래도 저 나왔네요! 음.. 어 나는 언제 최고의 피해가 될까! 와! 와 알겠다! 한번더! 안 돼! 와아.. 음.. 아 어떻게 다섯명을 비밀 수 있어! 아 저 다섯명 아니었어요! 네명과! 또.. 어.. 한명도 로봇! 흐흫.. 난 악당을 선택했다! 아우! 아우! 어.. 와아아아.. 옛따라 됐어! 난 이제 다시! 나 한명도 안죽인거 봤냐! 뭐? 나 겐질했는데 한명도 못죽였어! 겐질! 아 그래서 왜! 그 킬보드에! 왜 님 안뜨나! 나.. 다섯판 다졌는데? 어엇!! 아아아.. 다섯판 다! 뭐 나갔어요? 아우 라는거야!! 쓰레기가 나갔어!! 브론즈? 응 브론즈 나갔어.. 네! 마무리 할게요! 다음엔 또 부르지 말아줘 아 다음엔 안하겠다고요? 아 아직 나 브론즈로 안 떨어졌네? 다음엔 안할거라고요? 어 못하겠다 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머리 아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2연패 당했습니다 2연패 두번연속 패배당했구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와 나 진짜 와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 이거 바스턴 레고 스킨 얻을 수 있는거야? 뭐? 바스턴 레고 스킨 어떻게 얻을 수 있긴 하는거야? 잠깐만 얻을 수 있을까? 어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옵취 영상이었구요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어 안해줄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세모티비님 어? 어세모티비 이거 오버워치 적겠단 말 장난이죠? 나 몰라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